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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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 뷰티템이 진짜 인사 딘 만 쓸 수 있는 아이템 뭘까요? 몰라요 나도 궁금하네 자 선생님 저거 뭐예요? 커피, 피부, 크림 아니면?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런 거 같은데? 자 방금 보신 사진에 올라온 리뷰입니다 생크림 같은 거품, 룸메한테 장난으로 줬더니 진짜 먹으려고 한다 하셨습니다. 먹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지? 나 진짜 모르겠어. 이게 바로 모식이냐? 모식이냐? 바로 생크림 ㅅㅂ입니다. 어? 팩이야. 그래서 내가 팩일 것 같아, 뭔가. 짜보고 싶다. 유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저는 석류. 다 다른 거일 뿐이고. 우와 씨, 우와 씨. 우와, 먹고 싶어. 아니. 예쁘다. 냄새 너무 좋은데? 아니, 예쁘게 좋다. 유자 냄새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냄새 좋다. 냄새가 좋네.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봐, 이거 봐. 선생님 지금 칼국수 뽑으신 거예요? 칼국수 뽑으신 거예요? 이건 그렇게 나오네. 형신양이에요? 아니, 진짜 좋다. 약간 아끼가 있기도 하고. 야, 이게 탄력이 엄청나네. 우와, 진짜? 근데 봐도 안 녹네. 리뷰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각질 제거에 왔다. 클렌징도 되고, 영양도 듬뿍이래요. 얼굴에 잘 안 녹아요. 그냥 올려두기만 하면 흙수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문질러줘야 되나 봐요. 맞아. 와, 클렌징도 된대. 진짜, 이게 클렌징이에요. 나 이거 씻어볼까, 지금? 제가 먼저 한번 사용해볼게요. 손을 닦는 거죠, 이렇게. 아, 느낌 너무 좋아. 우와, 너무 부드러워. 잘 안 녹아요, 근데 이게 거품인데. 오, 잘 녹은 거야. 공대하니까 너무 잘 녹네. 오우,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씻는 기분이 좋아서 이거는 목욕을 다 해도 좋아요. 네. 오, 너 그리다 겨드러기까지 올라가겠다. 오, 너 그리다 겨드러기까지 올라가겠다. 네, 각질, 각질 제거. 오우, 야. 빛이 나는 꽃이 수건, 수건. 어머, 이렇게 때가 나오냐? 오, 선생님 꽤 많이 나오셨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작용을 그렇게 하나? 내가 이렇게 더럽지. 자, 여우님. 그리고 미수님. 네. 인싸들이 갖고 싶어할 만한 아이템인가요? 인정 안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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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